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원시 보리 반갑습니다 유환입니다 아 오늘은 일단 이걸 미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가겠습니다 일단 밖에서 영원시 보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? 오늘 같은 불타는 금요일 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로 웃음을 선사해줄 수 있을까? 하는 생각에 댓글을 뚜루루루루루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헌팅을 하는 남자들 앞에서 먹방과 방해를 해달라 그래달라 저래달라 그래서 미리 제가 번화가에 나와서 좀 보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살짝 입질이 오는 곳이 있어서 그 앞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저한테 딱 표적으로 저거는 저도 옛날에 많이 놀아봤 어 저도 같은 술집에서 치킨 포장했는데 예 이제 찍을게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몇 명일 것 같아요? 어 저희도 2명이에요 저 혼잔데 저희도 2명이에요 같이 같이 먹어요 저희도 2명이에요 저희도 여기 동네에 다가서 저희도 여기 저희도 저희도 오늘 그런거 하려한거 아닌데 원래 2명인거 같아요 저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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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그런거 같아요 같이 있는거 4명에 저희도요? 네 저희도 남을 할래요? 아 저요?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저요? 아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 같이 치킨 먹는 사람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몇 분이서 오셨어요? 아니 그냥 뭐 이상한 사람 같은데 아니 몇 분이요? 아 그쪽한테 안 물어봤어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? 아 그쪽에서 안 물어봤어요 저기 2명이요 어? 저 2명이요 저 2명이요 저 혼잔데 아 근데 빠져주세요 빠져주세요 그 왜 혼자서 술 먹으려고 그래요? 저희 새로운 사람 저 새로운 친구 만들어서 아 새로운 친구? 저도 친구 없거든요 괜찮아요 아니 그쪽이랑 별로 안 돼지고 싶어요 아 그래요? 네 딱 그림 좋은데 저 2호 그냥 어떻게 먹는 거예요? 너 손님이에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앉아도 돼요? 옆에 앉아도 돼요? 네 옆에 앉아 와 저번 패션 디뎌 진짜 집 앞에 나온 거라고요? 아 추워요? 저 옷 좀 벗어드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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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오픈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입으면 돼요 네 열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입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몇 분 있으시면 돼요 옷 딱 그쪽 거다 아 좋아 아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? 저 혼자거든요 응 뭐라고요? 왜 가요? 여기는 밖에서 먹어요 왜 깃떡아서 먹어야지 여기가 먹는 게 맛있어 아 깃떡아 깃떡 그 부분 좀 해주세요 깃떡빵만은 네 지금 분위기 좋아지려고 해서 망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어 저도 그럼 거기 앉아서 저 옆에 앉아도록 원래 2명이 내면 되는 거고 아 저는 좋아요 저는 솔직히 제 옆에 앉으면 좋아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? 아니 뭐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먹어요 그런 거 안 먹어요 저희 난 먹을래요? 응 압니다 치킨을 다 달라고 하면 돼요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맛이 있는 거에요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진짜 와 아 맞아요 저한테 치킨 달라고 하면 좋아요 뭐해 좀 먹어봐요 그 맛있으니까요 맞아 와 제 치킨이 웃어요 나도 흘려다 해가지고 아하 아하 5시 내면 유튜브까지 뽑았다 먹방 수고도 저한테 계속 올려줘요 네 영등포 여기 버블 호프집 영등포 여기 버블 호프집 맛있다니까 그런데 야수 올려다 해가지고 얍 얍 얍 얍 얍 얍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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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 유튜브에요 유튜브 이제 스킨 먹방 언제 켜봐 아 저요 저 구독자가 아직 한 명이라서요 진짜 신입 유튜버에요 아 지금 무제하는 거에요? 하하하 한참 좋아해요 저요? 네 아니요 되게 싫어요 스타일 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아 근데 그쪽 지금 안가요? 갈 데 안 된 거 아니에요? 네 아 아직 갈 데는 안 됐어요 아 아직 이상형인데 이쪽은 잘 되겠네 아 일단 저 두 분은 안 되겠구나 나도 안 되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 이상 그쪽은 이상형이었어요 서상준 절대 안 되겠다 하하하하하하 절대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어 절대 안 돼 어 근데 집 앞에 왔어요 집 앞에 꿈에도 안 돼 아실 건데요 아이 꿈에도 안 돼 지금 본인 얼굴이 서상준 뭐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아 아니죠? 샤럼마우스 샤럼마우스 아 근데 저희 이제 안 먹게 이제 가슴줄 네? 샤럼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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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영상 구매한 거예요? 네 저희 얼굴에 나와요 네 아 저는 모자이크 해도 돼요 저도요 싫어요 정황이 전부 다 배정이었다고 했으니까 저분은 저 뭔지예요 아 나와도 돼요 저 구독자 한 명이라서 저 진짜 사람 얼굴 나오게 해보고 싶어서 이거 맞아요 어 본 거 같아요 저 봤어요? 어? 그냥 흔한 얼굴이긴 해요 저 인관중이거든요 인관중 그러신 거 같아요 어? 그러신 거 같아요? 페이스북 옛날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? 아 페이스북은 안 했어요 그냥 아 그래요?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아 나와도 돼요? 제발 나오게 해보고 싶어서 한 명 저희 엄마 아 그럼 아 아 구독이요? 아 이따가 알려줄게요 이따가 네 나와도 돼요? 아 허락만 떴다 신난다 우리 친구 할래 너도 아 원래 정신이 좀 안 좋아요 네 정신이 안 좋다냐 친화력이 좋은 거거든 이게 친화력이에요? 저희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면 그 제가 나요 그래도 갑자기 나왔나 나왔나 샤롬 마우스 하세요 알았어요? 아 아 맘에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친구로서 얘네보단 제가 낫잖아요 그래도 아 근데 저기가 왜 저쪽이 왜 저나왔냐 그냥 미치고 싶다 완전 공짜로만 해가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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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열과장 집에 가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저 하나 빨리 가야지 하하하하 공짜로 한 대 죽였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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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만 가자 홍보해도 돼요? 홍보해주세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요기요 그쪽은 인스타가 어떻게 돼요? 저 K.I. 아이 됐어요 그쪽은요? K.I. 아 네 필요 없어요 알겠군요 아 인스타가 있었구나 여환시브리 맘을 들여라는데 그나마 제가 있어서 다행이죠 아 뭐하지? 내 친구 왜 죽는 거 아니에요? 아 깜짝이야 어? 말해야겠네 깡패한테 큰일 났다 너 아 어 네 여보세요? D576이 지금 어떤 남자가 자꾸 짝짝거리고 D576이 깨졌고 어 여보세요? 엄마 야 너 큰일있지 빨리 가자 어 나 지금 헤델로 가야 돼 아니 근데 아 기다리세요 나중에 나중에 게스트로 한 번 나와주세요 많이 쓰면 저요? 네 와 인기 없다고 무시하는 거 봐 와 장관이에요 네 아까 남자들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 가기 때문에 감사해요 네 떠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꽃밭에서 꽃들에게 파탕마귀 같은 녀석들을 쫓아내줬습니다 그것도 웃기게 말이죠 나란 남 여자들 여자들 마음까지 훔쳐버렸지 뭐야 오늘 미션을 이렇게 완료하고 왔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예 여자가 싫대잖아요 예 예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은 뭐든지 될 지 어 다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어디든지 찾아가서 뭐든지 하는 이완이 정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오늘 솔직히 이거 찍으면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맞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언제든 여러분들의 관계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맞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야죠 웃음을 줄 수 있으면 사이코다 그럼 우주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녀야 더 반하지 말도록 뭐하나 말 못한게 있는데 너희 탭을 내가 다 계산했어 너희 탭을 내가 다 계산했어 거짓말 뭐 어